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단독 법안이라도 만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국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초당파적 성격의 미 의회 예상국은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을 내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넣긴 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. 그러면서 누구도 40시간을 일하고도 가난하게 살아선 안 된다며 이번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단독 법안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. 이에 대해 의회 예상국은 법안 내용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면 미국 노동자의 10%에 해당하는 약 1,700여만 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현행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입니다. 의회 예상국은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천만 명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14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의회 예상국의 전망입니다. 지난달 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78만 건이고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460만 건입니다. 이 같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감안하면 일자리 140만 개는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. 의회 예상국은 고용 감소 때문에 경제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의회 예상국은 또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정부 지출도 늘기 때문에 올해부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적자가 540억 달러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넘긴 초대형 경기 부야관에도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이 담겨있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. 상원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. 조니 애런스트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15달러는 코로나19로 이미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장에 재앙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.